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질문이 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노바에 매우 관심있는 현역 군인입니다. 현재 저는 전문대 1학년을 마치고 군복무 중입니다. 내년인 2019년 2월에 전역 예정이라 요즘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역 후 팀노바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방에 살아서 팀노바 주변에 자취방도 구해야 하고 강의 비용도 벌어야 해서 2020년 되어야 팀노바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1년 동안 돈을 벌면서 팀노바에 들어가기 전 무엇을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주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팀노바 온라인 강의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를 들어도 오프라인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한다고 하셔서 팀장님한테 실례일진 모르겠지만 온라인 강의가 크게 도움이 안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팀노바에 들어가서 도움이 될 만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팀노바에 오려고 돈 모으는 친구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구들만 정말 한 최소한 10명 이상? 한 20명? 그런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열심히 제가 어차피 어떻게 보면 다 알아서 나중에 하드캐리하게 만드는 편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떤 진로를 이쪽으로 잡으신 분들에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에 책임감도 되게 많이 더 느껴지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좀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아직도 있긴 한데 더 잘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팀노바 오기 전에 저는 보통 추천을 하는 건 일단 영어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일단은 개발할 때 문서나 이런 거 보기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들 또는 뭐 러시아에서 나온 거든 중국에서 나온 거든 결국에는 영문 페이지는 같이 지원을 하거든요. 심지어 뭐 한국에서 만든 것조차도 영문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문을 보는 게 이제 익숙해져야 하니까 영어를 잘하시면 되게 좋고요.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재 전쟁이 심각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개발자가 많이 부족한 편이고 그 중에서도 잘하는 개발자는 더 부족한 편인데 아무래도 언어가 최소 영어 정도는 해놓으면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있어서 내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꾸잖아요. 디지털 노마드 그러니까 디지털 유목민 언제 어디서든 내가 갈 수 있고 그런 걸 꿈꾼다면 영어는 이제 필수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술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금 당장 어디 갈지 모르는데 영어는 해놨을 때 거의 손해보는 것 같진 않아요. 이쪽에선. 영어 잘하면 잘할수록 저는 보통 그렇게 영어가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기술 검토를 해도 상대적으로 더 디테일한 걸 잘 보더라고요. 그게 아무튼 상점이고 영어밖에 없는데 영어하고 잘 놀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티누문 온라인 강의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도움이 되죠. 되죠. 되긴 한데 오프라인을 지향하신다면 굳이 온라인을 먼저 들어야겠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기간이 기니까 개발이 나한테 맞나를 먼저 재단하기 위해서 미리 들어보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이제 몇몇 분은 온라인 강의부터 수강을 하시고 자바 밖에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좀 준비가 됐을 때 하나하나 할 생각인데 그 자바 강의를 미리 듣고 이제 오시려는 분도 계세요. 그 수강료가 티누문 온라인 강의의 수강료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오프라인 강의 모두 수료시 오프라인 기초 강의를 전부 들을 시 그러니까 16주 과정 있죠. 처음 기초 그거를 다 들을 때 30% 정도로 저희가 리워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니까 그 온라인 강의 쓴 돈의 30%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만원을 내가 온라인 강의를 썼어요. 그 다음에 티누바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 그 오프라인 강의를 16주 기초 다 들으면 이제 그 40만원 중에 30%인 12만원 리워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사실상 10 얼마야? 어 사실상 한 20, 28만원에 듣는 거예요. 40만원짜리 강의라도 어 그렇게 해서 예습을 하면은 나쁘진 않은데 저는 굳이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라는 게 저는 자기가 제대로 할 때가 더 유리하다고 보긴 하는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일단 어느 정도 내가 이 개발이 나한테 맞나를 테스트하기에는 온라인 강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내가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면 어 온라인 강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온라인 강의가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난 좀 옆에 누가 잡아주고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복도다 줘야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난 좀 잘 맞는다 라고 하면은 오프라인 강의를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부터 듣고 오프라인으로 온 분도 계시고 어 반대로 오프라인으로 그냥 바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온라인에서 자기가 원하는 페이스대로 공부하는 게 좋은 분도 계시고 근데 오프라인 지향을 하신다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음 이제 그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두 개가 스타일이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은 온라인에서 효과적일 것 같은 최대한 그 방향을 어 최대한 지향을 하고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맞는 방향을 좀 지향을 해요. 그래서 둘이 그 같은 과정을 진행을 해도 살짝 다릅니다. 어쨌든 어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본인이 들어서 좀 테스트를 해보던지 아니면은 불안함을 좀 없애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거를 막 했을 때 사실은 내가 이 일하는 기간 동안 뭐 고데기도 하고 이리 그걸 잘 버틸 수 있는데 있냐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멘탈 관리적인 측면이나 한 맛보기 이런 거 그러니까 온라인도 엄청 열심히 하면 저는 그렇게 허접하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꽤 잘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과제 수행률이나 이런 게 잘 했을 때 굉장히 결과가 잘 나올 만큼 설계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 온라인 하시는 분들 특징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질문 안 해도 먼저 캐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관찰하는 시점이 존재하는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상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같이 함께 좀 적극적으로 질문도 해주시고 해야 저희가 좀 더 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등록만 하고 조용히 소소하게 수업 들으면 사실은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캐치하기가 온라인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타입에 비해서 타입에 비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오프라인을 지향한다. 그리고 나는 하는 동안 굳이 먼저 선행하기보다는 이제 시작하고 나서 모든 걸 집중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저는 오프라인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전문대 마치고 군복무 하시느라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 1년 전문대 2년제겠죠? 3년제 저는 3년제 전문대가 제일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할 거면 그냥 4년을 채우든지 학위는 안 주고 그냥 전문학사 주는 거니까 어쨌든 팀노바를 믿고 이렇게 진지하게 오실 생각을 하니까 괜찮습니다. 되게 체계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지금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약간 거의 날쌔고 강의하고 와가지고 좀 맛이 가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과제에 참여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부 리워드가 되고 내가 자신이 이게 한번 이거 괜찮게 할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만 들었는데도 어? 꽤 나 괜찮게 늘었네 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 오프라인에 오면 훨씬 과제 수행률이 훨씬 높아지고 훨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온라인의 장점은 복습이 되게 좋으니까 자기 의지에 따라서 온라인은 정말 포텐셜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래라 저래라 제가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뭐 선택해보세요. 어? 근데 굳이 막 내가 교육이 급하지 않다면 어? 제 생각에는 온라인은 안 들으셔도 된다. 하지만 계획하신 것처럼 과제 수행률을 되게 높일 것이라면 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어? 메일 주세요. 어? 여기까지 답변 하겠습니다.